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트 가방 종이접기 영상을 준비했어요. 색종이 한 장과 사용한 마스크 끈을 이용해서 만든 이 하트 가방 안에는 이렇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넣어서 친구들에게 선물해 줄 수도 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준비물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하트 가방을 접을 색종이 한 장과 가위와 풀, 테이프까지 준비를 해주고 이번 종이접기에서는 사용한 마스크를 준비를 해주면 되는데 이 마스크 끈을 이용해서 하트 가방의 끈을 만들어 줄 거예요. 만약에 사용한 마스크가 없다면 색종이를 이렇게 길쭉하게 잘라서 이런 모양으로 잘라주면 되는데 이번 종이접기에서는 마스크 끈을 이용해서 끈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 자, 먼저 하트로 만들 색을 바닥으로 가게 둔 다음에 반을 접어줍니다. 펴주고 반대쪽으로도 한 번 반을 적어볼게요. 펴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양 끝을 대문 접기를 한 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반을 한 번 더 접어주고 자,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 선에 맞춰서 양 끝을 뾰족하게 이렇게 세모를 접어볼게요. 그리고 펴줍니다. 색종이를 들어서 여기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방금 접었던 이 삼각형을 안쪽으로 접어볼게요. 자,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손을 넣어서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자, 바닥으로 놓은 다음에 살짝 들어서 이번에는 여기 끝이 여기로 오도록 이렇게 한 번 접어볼게요. 돌려서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펴다가 자, 이번에는 여기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접힌 부분까지 가위로 잘라주고 반대쪽도 정의를 펴주고 가운데 선에 맞춰서 자, 여기까지 잘라줍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가 여기 오도록 이렇게 삼각형을 접어주고 반대쪽도 접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 끝은 여기 오도록 자, 이렇게 접어주고 나머지 세 부분도 똑같이 한 번 접어볼게요. 자, 이렇게 접어볼게요. 자, 이렇게 접어주고 살짝 펴준 다음에 여기 이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 부분에 풀칠을 한 번 해줄게요. 삼각형 부분에 풀칠을 해주고 그대로 접어줍니다. 꾹꾹꾹꾹 눌러볼게요. 한 번 옆으로 펴준 다음에 한 쪽에 풀칠을 해주고 붙여주고 반대쪽도 풀칠을 해서 붙여줍니다. 잘 붙을 수 있을 때까지 꾹꾹꾹꾹 눌러줍니다. 한 쪽으로 놔두고 이번에는 이 마스크 끈을 싹둑싹둑 잘라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끝에 부분을 한 1cm 정도 한 번 더 잘라줍니다. 자, 하트 가방을 이렇게 벌렸을 때 여기가 아직 좀 덜 붙었으면 조금 더 잡아서 풀이 다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테이프를 준비를 해주고 마스크 한 쪽 끝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하트의 끝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반대쪽에도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뒤집어서 나머지도 똑같이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붙이면 귀여운 하트 가방이 완성이 됐어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